복귀를 하게 됐는데요, 너무 기쁘고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좋은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고, 그리고 또한 연출도 저의 꿈이기 때문에 사원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. 그리고 뭔가 얘기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기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 순간순간 대본 자체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. 사실 딴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. 대본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. 저희가 지금 구고가 나왔는데, 저는 드라마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얘기만 들어도 구고 나왔으면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제 역할을 하기가 정말 바쁩니다. 좋은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 확신이 있고, 끝까지 좋은 팀업과 파업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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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